엑소 멤버들 중 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멤버들이 있다. 씀씀이가 큰 리더 수호는 그냥 부자. 티저 영상이 가장 많은 사인은 티저 부자. 웃을 때 치아가 가장 많이 보이는 찬열은 치아 부자. 그렇다면 디오의 별명은 무슨 부자? 어? A. 빛대 부자 B. 흰자 부자 야 우리 저거 안 했던 것 같은데? 야 이걸로는 어디서 구해오는 거야? 그러게요. 문제를. 팬 여러분들이 부르는 거죠? 좋은 게 있구나. 잘하네 저 팬들. 대화를 가까이서 주고받아본 적이 많이 있어요? 디오 분이랑. 괜히 또 디오랑 친분 있는 걸로? 아 제가 친분 있는 건 아니에요. 저희 멤버 중에 현식이 형이라고 친분이 있는데 흰자가 진짜 흰자가 많이 있어요. 이렇게 보니까 진짜 흰자가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저희의 정답은 B. B 같아. 이번엔 맞아. 정답은 B. 흰자입니다. 형! P대 부자를 100개 한 명이래요. 백경분도 고문 담당이어서. 알죠. 아 맞습니다. 2년. 1에서 1대1입니다. 문제가 너무 쉬운데요? 네. 아 맞습니다. está Abrams 분들이 이roz